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왁이 2019 SS 시즌을 맞아 윈핀 라인의 온라인 컨텐츠형 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왁은 이번 시즌 테마인 올라바자 캘리포니아를 컨셉트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벤트 진행 등 유쾌하고 위트있는 브랜드 마케팅으로 고객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골프에 최적화된 기능성 패턴의 2019 윈핀 라인을 홍보하기 위해 골프계의 아이돌 스타인 김혜성 골퍼, 유효종 트레이너와 함께 온라인 컨텐츠형 골프 트레이닝 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비거리 늘리기, 밸런스, 유연성 강화 등 골퍼에게 필요한 근육 강화 운동을 알려주는 동시에 스윙에 적합한 패턴, 소재 등 기능성에 특화된 윈핀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승리를 부른다고 하는 윈핏인데요. 스윙하기 정말 편안하고 착용감도 좋은 것 같아요. 2019년 왁과 함께 즐거운 골프 시즌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